야 빨리 와 시간 없어 사장님 저희 떡볶이 2인분 드세요 너무 맛있다 어때? 이거 너다? 당신이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에도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당신이 설렘을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둔 순간에도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님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당신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착한 가격 업소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고 친절한 서비스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엄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엄마가 옛날에 적어놓은 매력이 앞으로도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착한 가격 업소 도전하는 모습도 이대요 당신이 남중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고 당신이 가져왔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당신이 알수있는 깊이